통깨첩 정리를 잘 못 Planning 잘 먹겠습니다 빨리 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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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픈 약하고 이따 아 세탭 와사비하거든 흰 tick 하루 종일 등 health 양념신 성심 혹시 회 막장에 찍어주시는 분 계세요? 막장에 찍어본 거 진짜 맛있어요 전어는 보통 뼈채로 이렇게 썰잖아요 그러니까 꼭꼭 사서 드셔야 돼요 삶은 양파에 찍어 주세요 이건 야채에서 양파에 찍어주세요 간장에 찍어 주세요 고추에 찍어 주세요 이제는 내게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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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물회가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시원하고 맛있는 냉면 육수에 진짜 맛있는 회무침이 퐁당 빠진 느낌? 찜한 물이 설탕 양파 펄탑 굴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땀도 안 흘리고 불도 안 쓰고 시원하게 진짜 잘 먹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았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강타한 재료로 재미있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